그 다음 날 아침에 밝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 밖에 나왔더니 다들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우리 셋밖에 안 넘은거야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셋은 어떻게 할까? 우리도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야되나? 가야지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을 찾아 사람들을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지 그럼 일단 차 끌고 나가봐야겠지 차 끌고 나가본다? 이 모든 걸 차에 싣고 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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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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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ing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